희생한 혼자 없어 Yee 혼자 없어 Yee 혼자 없어 Yee 호두먹어먹었어 호두먹어먹었어 네 오빠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요 원래 제 식구 길이구요 함덕해별입니다 함덕해별 따라오세요 함덕해별 와보셨어요? 처음 와봐요 정말? 어떻게 제주도로 왔는데 함덕을 안와봤어? 어디갔었어? 산이요 산 산방산 송악산 아 송악산 좋아 저희는 항상 올라갔어요 한라산 응 또 하나 보일지 일출보는데 어디지? 일출보는데? 성산일출보? 성산일출보 해 다 떴는데 올라갔어요 이거 흐르는거 어때? 지금 민희씨는 색안경을 껴가지고 날씨가 흐린지 아닌지 몰라요 구리게 말하지 말아줄래? 하하 아 여기서캡팩 삼üre 물색이 미쳤어요 물색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어떻게 날이 흐린대 물색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지? 와 신기합니다 김영에 가는 궁극에 이유가 있나요? 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변이에요 여기 함덕도 되게 좋은데 민희씨가 좋아하는 해변이 김영이라 그리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밥집도 없고 편의점도 없대요 여기는 횟집도 많고 편의점도 많은데 암튼 거기 좋대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덕에서 출발한지 10분 숨이 찹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한 25킬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몸무게 20% 드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내 몸무게 20%? 어 그게 최대치래 최대치 어? 아 진짜? 어 근데 저는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주도를 걸어본 적이 없네요 그 뭐 유명한 계곡 이런 거 폭포 이런 거 빼고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도로 걷는데 아 진짜 좋은데? 무거우면 무겁다고 해 난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해도 돼? 시끄러우 시끄럽다고 얘기해도 돼 난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걸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 당근밭 처음 보지? 당근잎 되게 예뻐 봐봐 되게 치커리 강근 하염 캡셔? 뭐? 강근 하염 캡셔? 아 좀 조심히 다뤄줄래? 됐지? 어 됐어? 어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오 진짜 맛있어 나도 아 진짜 맛있어 내가 진짜 잘 고른다니까요 음 진짜 맛있지? 음 이런 새콤함 달콤함이 있어야지 맛있지? 응 대답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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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고른 게 더 맛있을까? 아니걸? 지금은 까봐 오빠 응? 이거는 누구나 마나 어 잠깐만 얘도 심상치 않은데 음 어휴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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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헴bol ол 아휴 hoor 아휴 나 deep 아휴 szer 뭐 어휴 야 안 추워? 암흐 쟝 ㅉ 자, 물고와, 저거. 고기나 물고와, 이 새끼야. 장난치지 말고. 자, 고기나 물고와, 저거. 이리 와. 저거, 저거 서 있어. 가방의 뜸땜이 그런가 보다. 아 진짜? 오우 지금 놀일감이 같아 야 이 새끼야! 홀바이오! 괜찮아요 형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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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무거워 보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밤까지 걸어내는 줄 알겠다 고마워 근데 내가 들게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백패킹은 혼자 하세요 가방 가장 와서 가방 사세요 런던베이글까지 5분 남았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서울에 있는데 못 가봤거든요 난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민희가 뉴욕에 제일 가까운 맛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한국에 있는 베인들이라면 한국에 있는 베인들이라면 저도 몰라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비행릴로 벽이 날씨가 hiding 벽에서 맨 맨 맨 맨 여기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맛이 없어? 맛있어? 자, 버스타죠 어두워졌어 버스타야 버스타 아, 내가 먹어도 레몬에이든 좀 제이셔 와, 몸서리 쳐 몸서리 쳐 가자 우와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다 되진다 와가지고 야영장이 있더라구요 야영장에 피칭을 다 하고 대충 정리했습니다 텐트는 니모 인데 모르겠어요 뭔지 오프 후배꺼 빌려와가지고 제가 아직 백패킹에는 자신이 없어서 아직 장비는 안 샀는데 저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배우자는 안 맞을지도? 아 근데 재밌네요 바람만 좀 안 불었으면 이게 바람이 부는데 좀 치약한 텐트인 것 같아요 와우 근데 막 coment 날려가는거 잡으러다니고 짜증이 막 나는데 이것도 다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icism 재미있네요 이제 제가 백패킹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네 아볞이 откры diskut 광복 크뛈 행복해? 행복하지 너 아니면 언제 이런데 와보겠어 행복하지 지금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달려주세요 천장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 갔다올게 나 혼자 나 혼자 두고 잘 지키고 있어 제대로 갖추고 오자 끝뱅킹 그래 이것도 백패킹이야 맞아 응 나 나 지금 지금?? 어떡해.. 어떡해.. 웃겨 지금? 의자 이런 거 사와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야 어제 잘 썼어 아 이게 내 핫 아이템이었는데 히트 아이템 왜 이러고 자는 걸까요? 푸쉬